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롱입니다 자 오늘도 위탁리뷰용 상품이 도착을 했는데 오늘 이거 타나톡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나톡스님이 보내주신 뭐일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까야 되니까 봉지 까줄게요 짠 와우 메탈빌드 메탈빌드 F91 와우 박스가 되게 얇다 박스는 되게 고급스럽다 근데 오 뭐야 와 와 엄청 고급스럽네 오 메탈빌드 로고는 다 금박으로 되어있고 사이드는 은박으로 되어있고 이쁘네요 밑에는 건담 F91 되게 완전 고급지게 해놨구만 그냥 와 이렇게까지 고급지게 할 필요가 있겠지 그치 요거는 가능하면은 아 특집으로 한번 다뤄볼까도 싶어요 지금 안그래도 최신상품 메탈빌드로는 최신상품이기도 하고요 네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F91 메탈빌드 저는 뭐 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나마 리뷰를 하게 되서 참 기쁘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또 이제 위탁을 보내시고 오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메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뽀뽀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